한 손이 있어 나를 어루만지기로 내가 떨었더니 그가 내 무릎과 손바닥이 땅에 닿게 일으키고 내게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내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그가 내게 이 말을 한 후에 내가 떨며 일어서니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나니라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내 백성이 당할 일을 내게 깨닫게 하러 왔노라 이는 이 환상이 오랜 후의 일입니다 그가 이런 말로 내게 이를 때에 내가 곧 얼굴을 땅에 향하고 말문이 막혔더니 인자와 같은 이가 있어 내 입술을 만진지라 내가 곧 입을 열어 내 앞에 서 있는 자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주여 이 환상으로 말미암아 근심이 내게 더함으로 내가 힘이 없어졌나이다 내 몸에 힘이 없어졌고 호흡이 남지 아니하여사오니 내 주의 이 종이 어찌 능히 내 주와 더불어 말씀할 수 있으리까 하니 또 사람의 모양 같은 것 하나가 나를 만지며 나를 강건하게 하여 이르되 그는 종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메 내가 곧 힘이 나서 이르되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그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게 왔는지 내가 아느냐 이제 내가 돌아가서 바사 군주와 싸우려니와 내가 나간 후에는 헬라의 군주가 이를 것이라 오직 내가 먼저 진리의 글에 기록된 것으로 내게 보이리라 나를 도와서 그들을 대항할 자는 너희의 군주 미가일 뿐이니라 다니엘 10장은 그 유명한 다니엘의 새해 1회의 기도가 들어있는 본문입니다 다니엘의 새해 1회의 기도가 무엇일까 1회는 7를 뜻하는 것이죠 새해 1회는 3 곱하기 7, 21, 21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21일 동안 다니엘이 금식했다 요즘에 여러분 한국에서 다니엘 기도회 15,000여 개 교회가 참여해서 엄청난 기도의 부응을 이루어가고 있는 다니엘 기도회가 한국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그 다니엘 기도회가 여기에서 연유한 거예요 지금 한국에서 일어나는 다니엘 기도회 21일 동안 그 기도회를 초교파적으로 이렇게 열거든요 많은 응답이 있고 역사가 있습니다 바로 이게 다니엘 10장에 나와 있는 다니엘의 새해 1회 기도를 본따서 그것을 모델로 해서 기도회가 만들어진 것이죠 10장 2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때 나 다니엘이 새해 1회 동안을 슬퍼하며 새해 21일이죠 어떻게 했습니까 새해 1회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니라 나와 있습니다 먹지 않았다 금식하며 기도했다 이렇게 그래서 다니엘 기도 21일 동안의 기도는 금식하며 전심으로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의 기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부분을 좀 우리가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도 다니엘의 새해 1회 동안의 기도가 필요한 것이죠 저는 이런 소망을 해봅니다 이제 2022년을 마무리 지으면서 각자 모두에게 각자 나름대로의 다니엘 21일 동안의 그 기도 금식하며 간절하게 주님께 호소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이 기도의 바람들이 저와 여러분 또 우리 교회 차원에서 일어날 수 있길 소망해 봅니다 다니엘이 이렇게 새해 1회 동안 먹지도 않고 금식하며 절실하게 기도해야 했던 이유가 무엇일까 크게 여러분 두 가지 이유입니다 먼저는 첫 번째 당시 예루살렘의 상황 때문에 기도를 했고요 두 번째는 앞으로 이후에 있을 큰 전쟁에 관한 환상을 그가 보았기 때문에 이건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해서 기도한 것입니다 두 가지 이유 예루살렘의 상황 앞으로 일어날 큰 전쟁 그게 어제 읽은 본문 10장 1절에 나와 있습니다 바레스왕 고레스 제 3년에 한 일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났는데 그 일이 참되니 곧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큰 전쟁에 관한 것을 그가 이제 환상으로 보게 되고 그래서 정말 큰일 났구나 기도하자면 안으면 안 되겠구나 해서 기도 시작한 것이고요 또 하나가 뭐라고요 예루살렘의 상황 자 1절 보면 바사왕 고레스 3년이라고 했습니다 고레스는 바사의 초대 왕이죠 자 그런데 이 고레스 원년에 일어난 일이 무엇입니까 예루살렘으로 포로를 귀환시켰습니다 70년에 바벨론 포로가 끝나고 고레스 왕이 이제 포로로 귀환시켜요 그런데 그 포로로 귀환한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마음껏 가도 된다 너의 고구로 돌아가라 그랬는데 5만여 명 정도밖에 가지 않았고요 거기 가서 성전 건축을 시작했는데 그게 잘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방해도 있었고요 지지부진했고요 뭔가 이제 회복될 것 꿈꾸면서 부흥될 것 꿈꾸면서 나아갔는데 예루살렘의 상황이 녹록지 않았고 그리고 또 앞으로 더 큰 전쟁들이 일어날 것들을 보게 되니 아 이러면 안 되겠다 주님 앞에 금식하고 엎드려 기도하는 다니엘의 새 일의 기도가 그래서 시작이 된 겁니다 여러분 먼저 이 사실을 꼭 마음가운데에 풉길 바랍니다 분명 제가 누차 말씀드렸지만 하나님 나라의 비전은 그 결국이 회복과 부흥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회복과 부흥으로 가기까지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을 거예요 그건 확실합니다 회복과 부흥을 가로막는 그런 영적인 전쟁도 있을 것이고요 사단의 방해도 있을 것이고요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는 또 공동체를 막 갈라놓는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이고요 그게 예루살렘 안에서 일어났었고 또 외부에서도 막 전쟁들이 터져 나가는 일들로 다니엘에게 보여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회복과 부흥은 반드시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그 하나님의 비전을 품읍시다 그러나 각오해야 됩니다 각오해야 돼요 영적 전쟁이 치열할 것입니다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과 장애물들 있을 것입니다 방해 공작 당연히 있을 것이죠 포로 귀환 후에 얼마나 많은 방해 공작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것을 회복 시리즈 통해서 에스라와 니에미아 이런 성경을 통해서 살펴볼 텐데 많은 방해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정에도 그렇고 우리 교회에도 그렇고 하나님의 부흥 하나님의 비전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나 각오해야 된다는 것이죠 전쟁도 있을 수 있고 어려움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사단의 방해들이 있을 수 있다 혹시 여러분 이런 상황과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예루살렘 나의 예루살렘의 상황은 녹록치가 않아요 분명 부흥의 비전은 있는데 나의 예루살렘의 상황은 녹록치가 않아요 나의 가정의 상황 아직 뭔가 달라진 것 같지 않아요 나의 교회의 상황 아직 뭔가 달라진 것 같지 않아요 또 전쟁이 막 예고가 돼요 아 여기저기 싸우겠구나 혹시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자 그렇다면 뭐가 필요하다고요? 너무 두려워 이제 어떻게 나 피하고 싶어 이런 전쟁 내가 어떻게 겪을 수 있겠어? 어떻게 그 어려움을 지나갈 수 있겠어? 숨거나 도망가거나 피하거나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필요한 게 뭐라고요? 금식하며 더 무릎 꿇고 힘들지만 괴롭지만 그러하기에 우리의 단위의 새 일의 기도를 시작하는 것 여러분 이 결단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길 바라겠습니다 부흥을 향하여 하나님의 비전을 향하여 가는 길이 순탄하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기까지 순탄하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무엇을 해야 된다고요? 타협하거나 피하지 않고 도망가지 않고 금식하며 다니엘의 새 기도 박성하의 새 일의 기도 여러분의 새 일의 기도 영락의 새 일의 기도 그렇게 결단하고 시작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나의 다니엘의 새 일의 기도를 들으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에게 주신 것이 무엇일까? 그게 오늘 본문입니다 저는 세 가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도 이 결단하며 전쟁도 앞으로 펼쳐질 것이고 어려움도 있을 것이지만 그것을 기도로 다니엘의 새 기도로 새 일의 기도로 뚫고 나아가기로 결단한 자들에게 주님 약속하신 것 세 가지 꼭 기억하십시오 반드시 주실 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는 주님이 여러분의 편이 되실 것입니다 주님은 기도하는 자의 편이 됩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나는 너의 편이야 이걸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는 게 이거예요 다니엘을 향하여서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아멘 11절 보면 내게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 이렇게 나와 있죠 그리고 19절도 나와 있습니다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요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전쟁 일어나지만 걱정하지 마 내가 지켜줄 거야 승리할 거야 어려움 있을 수 있겠지만 아직은 예루살렘이 변화되는 것 같지 않겠지만 두려워하지 마 평안할지어다 큰 은총을 입은 사람 다니엘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편이 되어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편이 되어주신다는 것이 무엇으로 드러날까요? 은혜를 쏟아 부어주시는 거예요 너는 나는 너의 편이야 그러니까 나는 하늘의 자원을 너에게 공급할게 그게 뭐라고요? 하늘의 문을 활짝 여시고 은혜를 쏟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 은혜에 쏟아 부음 받은 자는 어떤 전쟁 이겨냅니다 할렐루야 예 어떤 어려움 이겨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편이십니다 기도하는 자의 편이십니다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박성하야 큰 은총을 받은 사람들 영락교예요 말씀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늘 문 여시고 은총 쏟아 부어주실 것이니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입을 크게 여십시오 은총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하늘의 은총으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의 편이 되어주신다 첫 번째 약속이고요 두 번째 약속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자 12절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이게 뭐예요 다니엘의 세일의 기도의 첫날 1일차 그 첫날부터 어떤 일이 있었다구요 내 말이 응답을 받았으므로 응답 받았대요 여러분 기도하기로 결단했습니까 기도 시작했습니까 그날로 하나님 응답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다만 13절 이하를 보면 그 응답이 실제로 다니엘에게 오기까지는 21일이 걸린 거예요 13절 그런데 바사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나와있는 바사왕국의 군주 이것은 그냥 제가 오늘 묵상이니까 길지 않게 하겠습니다 그 바사왕국을 지킨 악한 영적인 세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천상의 영적인 전쟁이 있었던 거예요 다니엘을 돕는 이스라엘을 돕는 가브리엘과 미가엘 천사의 세력들이 있었고 바사왕 악한 영적인 세력들이 있었는데 영적인 전쟁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미가엘의 도움으로 21일 만에 와서 응답을 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의 기도가 새 1회로 끝났어요 그것을 응답은 첫날 시작됐는데 그것을 다니엘이 확인하기까지가 21일이 걸린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의 새 1회 기도는 주님께서 그 응답이 우리 가운데 오기까지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새 1회 기도인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컨셉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기도하기로 결단한 그 날부터 주님은 응답하셨다 응답하셨다 그런데 조금 그 응답이 나에게 더디게 전해져오고 늦게 온다 해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미 응답된 것입니다 다만 하나님의 섭리와 영적 전쟁의 어떤 그런 상황 가운데서 그것이 우리에게 때로는 늦게 올 수도 있는 것 뿐이지 응답은 이미 하셨다 그러니까 더 기도해야 돼요 영적인 전쟁은 계속 이루어질 것이거든요 더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속히 하나님의 응답이 나에게 빨리 올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주님의 도우심입니다 다니엘의 기도를 돕고요 다니엘이 참 힘들었죠 얼마나 여러분 아무리 비전이 있고 가지만 이런 전쟁들을 막 바라보고 지나가야 되고 또 아직도 변하지 않는 예루살렘의 모습들을 보면서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쭉 보면 다니엘이 너무 힘든 것입니다 너무 괴로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환상을 볼수록 앞으로 일어날 그런 어려움들 장애물들을 볼수록 힘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힘들음을 무릅쓰고 기도를 해야 되는데 주님께서 그 기도를 도우시는 거예요 그게 10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한 손이 있어 나를 어루만지기로 내가 떨었더니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그가 내 무릎과 손바닥이 땅에 닿게 일으키고 주님이 일으키십니다 힘내 기도할 수 있어 힘내 내가 함께할게 또 16절 인자와 같은 이가 있어 내 입술을 만진지라 우리 입술을 어루만지세요 그래서 주님의 소망을 선포하고 주님의 뜻을 선포하도록 주님께서 우리 입술을 어루만져 주십니다 그리고 또 18절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또 사람의 모양 같은 것 하나가 나를 만지며 나를 강건하게 하여 어루만져 주시는 은혜 기도하는 자에게 주님은 어루만져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큐티의 제목이 거잖아요 일어서라 강건하라 주님께서 계속 성령께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기도해 주셔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이렇게 세워 주실 것입니다 아무도 없는 것 같습니까 아니요 주님이 어루만져 주십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십니다 때로는 내가 지쳐서 기도하지 못할 때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기도해 주셔서 그 기도를 완성시켜 주실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약속이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 가운데 예 다니엘처럼 세일의 기도를 드리며 나아가기로 결단하는 자들 가운데 주신 이 세 가지 약속 주님 우리의 편이시다 큰 은총을 받은 자여 또 반드시 응답하셨다 또 주님의 도우심 어루만져 주시고 일으켜 주시는 주님의 도우심 힘입어 예 우리의 다니엘의 세일의 기도를 끝까지 완수하여 주님의 부응 주님의 비전 성취하는 것을 마침내 반드시 보고야만은 저와 여러분 영락교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말씀 붙잡고 우리도 우리도 하나님의 비전을 향해서 달려갈 때 분명히 전쟁들도 있을 것이고 영적인 싸움들도 있을 것이지만 그러하기에 도망가지 않고 다니엘처럼 무릎 꿇고 금식하며 우리의 세일의 기도를 드리며 나아가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할 때 하나님 우리의 편 되어주셔서 큰 은총을 입은 자여 하늘문 여시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은혜를 베푸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기로 시작 결단한 그 첫날부터 이미 우리의 기도는 응답된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의 확신으로 계속 기도하게 하시고 때로는 기도하기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성령님 의지하여 일으키시는 성령님 의지하여 끝까지 기도사명 완수할 수 있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존경하신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능력대로 우리들의 당부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신 주님께 모든 영광와 오늘 영광와 종비참향과 영패를 돌리제어 노란 모든 영광과 종비참향과 경패를 돌리제어가 Breeze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나의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우리 가운데 우리가 운대여 사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강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신 주님께 모든 영광과 종이 찬양과 영해를 돌리지 않아 모든 영광과 종이 찬양과 영해를 돌리지 않아 우리 가운데 운대여 사신 우리 가운데 운대여 사신 우리 주님께 우리 주님께 모든 영광과 종이 찬양과 영해를 돌리지 않아 우리 가운데 운대여 사신 우리 가운데 운대여 사신 우리 가운데 운대여 사신 구함을 넘치도록 우리 가운데 운대여 사신 우리 가운데 운대여 사신 우리 가운데 운대여 사신 지출 앞에 모든 영광과 영광과 찬양과 경배를 돌리지 않아 모든 영광과 종이 찬양과 경배를 돌리지 않아 경배를 돌리지 않아 경배를 돌리지 않아 할렐루야 모든 영광과 종이 찬양과 통해 할렐루야